그 점은 쭉쭉 갔으면 좋겠어요. 자꾸 숨 쉴 틈을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음이 그냥 지나가는 건 또 아니고. 안녕하세요. 더 마스터 오브 콘서트에 출연했었던 김지영입니다.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. 네, 오랜만이죠. 그동안 어떻게 된 건가요? 학점을 원래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학점을 못 채워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학점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늘 레슨 받을 곡이 파가니카프리스 24번인데 파가니카프리스 24번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레슨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. 지영이는 연습을 위해서 엄청난 분이 오셨어요. 안정해. 네, 그러면 모셔보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바일리스트 홍혜연입니다. 나이가 어떻게 저 97년을 태어났어요. 그리고 졸업 졸업 예전에 졸업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24번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. 해야될 곡이라서 잘해야겠네요. 네, 잘해야겠네요. 네. 잘하게 만들어주세요. 네. 노력해보겠습니다.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한번 연습해주세요. 한번 연습해주세요. 해본 적이 없으면 좋겠어요. 읽 also.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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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로서 조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쉬워 보여야 되고 편안해 보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타고났어 하면서 약간 보여주는 그런 연주가 조금 더 되면 이미 충분히 너무 많은 걸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이제 파가니니는 그 당시에 연예인 같은 존재였잖아요. 그러니까 지홍양이 연예인이 되어서 무대에서 정말 정말 주목받을 수 있게 좀 약간 뽐내면서 뭔가 다 맞게 해야 돼 라는 막 압박감 때문에 내가 이제 보여줘야 할 거를 못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면 좀 많은 걸 잃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데 처음에 뭐라고 써했는지 아세요? 그래서 코아직 프레스토인데 상당히 여러 번 끊기거든요. 네. 코아직 프레스토라고 제가 파가니니가 적어놓은 이유는 그냥 정말 너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해버려.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근데 좀 뭔가 생각이 그 첫 테마에서 많아 보였어요. 그래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? 아까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여덟 마디를 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이게 너무 여러 번 끊겨서 자꾸 뭔가 어렵나? 라는 느낌을 자꾸 주는 것 같아요. 여덟 마디를? 네. 거기까지도 너무 뭔가 주저하지 말고 그 점은 쭉쭉 갔으면 좋겠어요. 그거 좀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이런 거는 F로 해주는 건 좋은데 그거를 템포를 가지고 너무 해버리니까 이 테마 안에서 너무 템포가 여러 가지 템포가 템포 나오다 보니까 좀 집중력이 흐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시작부터 너무 뭔가 많은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잘 해놓고서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작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 전에 또 작아져 버리니까 정말 그 다음에 작게 하고 싶을 때 보여주려는 응 거기를 그렇게 쉬는 이유가 있어요? 재정비? 네. 그럼으로써 긴 상담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듣는 사람들한테 그냥 가보면 어떨까요? 그냥 가보면 어떨까요? 이것도 이런 식으로 너무 자주 쉬어요. 그냥 쭉쭉 갈 수 있어요? 중간중간 너무 쉬는 게 많아서 계속 그래서 그냥 쭉 가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긴장감을 유지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중간중간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좋았는데 입체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추가로 입체감까지 너무 보면서 맞추려고 안 할 수 있어요? 그냥 하나하나 맞추려고 하거든요 후반도 해볼까요? 이것도 맞추려고 하죠 너무 가는데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화성진행이 이게 안 들리거든요 너무 빨라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게 더 들릴 수 있을까요 한 번만 쉬는 거 한 번만 안 해볼 수 있어요 듣는 사람한테 자꾸 숨 쉴 틈을 주는 것 같아요 정말 하고선 계속 좀 더 오랜 시간 긴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음이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안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거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겹쇠로들이 있기 때문에 쉬어도 돼요 여기가 돼요 자 활이 너무 매번 이렇게 빨리만 다니는데 좀 더 밀착된 소리 내줄 수 있을까요? 안 떼도 되는데 여기 두 번 똑같은 거 있으니까 두 번째는 갈라도 돼요 아니면 두 번째는 갈라도 돼요 지금 빨리 잘 돌아가긴 한데 살짝 불안하거든요 좀 살짝 불안한데 그 이유가 이게 없어요 일정한 도움이 됐을지 너무 잘하셔서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좀 더 덜 연주자 같으신 분이 오셨으면 제가 더 많은 도움을 줬을 텐데 너무 이미 오늘 경지에 오르신 분이라 아닙니다 레슨 너무 필요한 책에 필요한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 곡을 연습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글쎄요 작지만 오늘 도움이 됐길 바라고 꼭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pefully 어머니 오늘 우리 언제